아우 타격도 없이 하려면 야 무료 쿼도 빼 아 신경도 없을걸 내 인공물 깍치겠다 슬라임 한테 진짜 약하구만 어림복지 슬라임 전략가다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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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타멸, 칼질 제약도 니키 꺾이 제 비 슬라임 또다니 슬라임 감당이 안되는데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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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강렬 허잡채 떼다 넌 말엽다 크피 왕관 흰자의 돌 엘리트 조만 갈 썼나? 엘리트 조만간 맹독 저기 제가 트게더에 넥 구상해본 것이 있는데 혹시 신청 가능하나요? 엘리트 조만간 구상해본 덱을 플레이해봐달라고 하시는건가요? 흐리탐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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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도 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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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탐개도 흐리탐개도 할 생각 없으신가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 클래식 해볼만한가 근데 저거 추억팔이 게임 아닌가요? 제가 마무리 안 해봐가지고 흫 아 이거 고민이네 흐리타임이 그래도 낫겠지 다른 사람 먹을 땐 난 뭐지 근데 와우면은 그때 정액질 게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하지 않았어 지금도 아 이거 시폭도 써야되고 신경룩도 써야되는데 일단 시폭 하나밖에 못쓰겠네 비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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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은근히 이런 애들 잡을때는 표본이 괜찮아 표본이 표본이 와우 혜시개에 발돌림 유독갔어요 오우야 오우야 맵 아 이렇게 템포 빠를 것 같으면은 유독보다는 발돌림이 않겠다 태상 현 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퍼펙트 맞을걸요? 예비 구르기 예비 구르기 예비 구르기 예비 구르기 겉짓네 케미컬 일단 개도사고 떼굴떼굴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해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맨들맨들한 돌. 저 간단한 곱셈이 왜 이렇게 힘들까. 병봇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쓸데기 없는 포탈 이벤트 좀... 삭제 좀... 그 제비랑 고개랑 졸라 나오네 진짜. 흐리타민 하나 더 쓰자. 재생포션 3개 들고 갈까? 클리어 각인데. 15재생. 치코리타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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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괸전이나 발놀림 중에 아닌데 전략가는 이미 한 장 있는 거 두 장 필요 없고 아... 진짜... 괸전이나 강화해주지 대충 시체폭발 넣으면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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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긴 한 것 같네요 고개가 있었어야 했는데 보여주마십니다 타격이 없으면 뭘 해도 됩니다 물론 타격도 딜카드도 없으면 고래지만 만악의 근원 타격 타격이 없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